ㄴㄴㅆ ㄴㄴㄴ 은서는 뭐 bounds 우쟌 아니 중주부는 시작하자마자 쓰레기 게임 듣는게 컨텐츠인의 디펙터가 망쳤어 하지만 쓰레기 게임이 죽 격분 격분도 좋고 현실개척도 좋고 하지만 격분이 너무 좋다 격분도 좋고 격분도 좋아 낙이야 이런데 얼알 얼 전등 자고 블리트까지 잡을까 내 평 내 평 보존 카드 보존하기 보존 카드 보존하기 10번 열받네 열받네 인정 어떤 강호할까? 과연 룬티라미드를 얻을 수 있을지 이걸만은 약해 이걸 맞네 교훈? 괴도 광휘? 교훈이 역시 낫겠지 왠전교훈 방울부적? 땡 사코덱도 하고 싶긴 한데 땅로 너무 좋고 아직도 필요한 카드가 많다 여기는 왜 이렇게 엘리트가 없냐 다 도망갔네 엘리트도 왓츠 오면은 도망가긴 해야지 엘리트도 왓츠 오면은 엘리트도 왓츠 오면은 연기와 패러나 엘리트도 왓츠 오면은 에어 엘리트 오일로 엘리트 오일 음 돌겠네 내 체력터 어디감 교훈으로 영채화 다 강화하면 되겠다 최채 먹는게 낫겠지 구박 구뎀 밖에 안받는데 단식 안돼 밥 잘 묶고 다녀 인마 개망진창님 2개월 개망진창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안되 좀만 보콘 부끌 구독 즐거운 1코어 명상 카드 있어야 되는데 체력 육손해 힐손실 4평 있긴 있네 저 마갈 타격 저거 4평이 4평이 5평이 5평이 빈 비주이자 상점 가서 하나 치우어야 할지 아니면 엘리트나 더 잡을지 오예 난 둘 다 오신 오신 아니 근데 이런거 교훈 대봤자 의미도 없다 아까 정신수양 안 먹었던거 그런게 좀 필요한데 회도 회도면 개꿀인데 이거 뭐 맞아야겠다 위험한 전투라서 위험한 전투로 아이고 정신수양도 나왔는데 사색도 나왔네 증신수양이 그래도 더 낮겠지 자자 강화는 교훈이 한다 아 맞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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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 불가침 불가침이라 가침을 못하네 불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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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베 말도 안 돼 담덕 강림이구나 집에 어디 갔냐 집에 갔어요 가격도 지금 흠 딜 세긴 해 12딜 짜리라 수비지에 오는 게 나았을 수도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깔찌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1초 발비를 두덩이 준비해주세요 2초 2 발비를 위해 자리를 지켜주세요 그럼 안녕 그럼 안녕 이광기 집에 하나 나오면 끝인데 1초 1초 2초 1초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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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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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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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초 5 삽쓸이 나갈까 엘리트 잡지 말고 아냐 아드 더 찾아야지 망캠 망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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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인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추락이 괜찮아. 추락이 괜찮아. 방귀. ok. 안녕. 5랑 끝에 쏘った 5랑 끝에 쏘った 5랑 끝에 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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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랑 끝에 쏘는 땡큐지 고양이를 더 좋아해 상점주인 첨탑에도 고양이가 있다니 첨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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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양로만 맞춰서 가면 되겠다. 양로만 맞춰서 가면 되겠다. 양로만 맞춰서 가면 되겠다. 양로만 맞춰서 가면 되겠다. 파워 포션 들고 갈까? 파워 포션에서 집에 뽑으면 되잖아. 파워 포션 파워 포션 집에는 없고 현실집에는 있는 蘆이 large enoug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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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